자 14차 미션 인데요 14차 미션에는 어떤 기술이 있나요 아 예 크레이지라고 앞으로 크로스하고 뒤로 크로스하고 이 두개의 기술을 섞어서 하는 건데요 크레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제가 14차 기준 크레이지 기술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몇 점일까요 이번에는 한 95점을 주고 싶습니다 95점이요 이거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 크로스 백 크로스를 같이 하는건데 이게 상당히 체력 승부가 많아요 앞으로 계속 가는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 멈췄다가 뒤로 갔다 멈췄다 이런 기술을 2개를 섞어서 콘 20개를 콘 하나도 안차고 통과하기 쉽지 않아서요 느리긴 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점수가 높군요 아 그러면 이걸 만약에 졸업을 하려면 어느정도 속도가 될까요 졸업을 하려면은 1년 반 아 그러면 졸업 속도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졸업 속도요 예 가능하실까요 지금 위자드 스케이트라 저 넘어질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아 졸업속도면 좀 느리게 해야 되나 빨리요 프레임이 길어서 이게 확실히 동작이 클 수밖에 없고 크다 보니까 빨리 하기가 좀 어려워요 엄청난 도전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항민 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이도 한번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빨리 하나 둘 셋 넷 아 네 안돼 안돼 manual 어쨌든 미션 성공 후우 웃음 후우 나중에 만나요 버 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